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잖아. 잠시 후 4시 투표 종류와 동시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출구 조사 결과가 아이고 아이고야. 정백한 사진은 진짜 관심이 있기에 우측해 봐주셨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 이 조용했던 마음이 우리가 오면서 오므로 해서 정말 들썩들썩했잖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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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찍었어. 2번. 2번 찍었어. 안 일러줄래요. 지금 일러주면 안 돼. 1번. 1번 찍었어. 운동화지 화이팅. 어떤 분이 있잖아. 7, 6, 5, 3, 3, 2, 1. 명예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발표하겠습니다. 186명의 투표에 참가해서 총 55%로 마감했습니다. 총 55%로 마감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손발당의 손병호 후보 30% 2번.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35%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35%. 특히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무응답의 수가 35% 이상 과연 35% 이상의 권자들에게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이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실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양상구단의 참관인 장동혁 그리고 천명훈 참관위에 합계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지금부터 투표함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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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떨려 떨려 정연! 오오오오오오 저 진작 정연연송 2021대구 8대에서 여러분 앞에 발나방 업되겠습니다 희망이 했던 모든 것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달았냐. 이방기! 이방기! 기업이 본 성경호! 송병호. 오케이. 이방기. 송병호. 오케이. 좋아. 가자. 말도 안 돼. 앞쪽에 몰린 거예요. 앞쪽에 몰린 거예요. 말이면 안 됩니까. 이제 갑니다. 약속이란 듯이. 박근혜요. 오. 오. 진짜. 아, 그래요. 쭉쭉 가잖아요. 다시.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아니지. 잠깐 쉬시다가. 네. 현재 개표가 20% 진행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상황. 차근차근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유권자 338명 중 18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기호 1번 손병호 현재 19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이만기 현재 17표 득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세하게 기호 1번 손병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